국내 연구진이 컴퓨터와 대화를 하듯 영어 공부를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했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애트리는 컴퓨터와 영어로 대화하면서 말하기와 듣기 훈련을 할 수 있는 영어 학습 서비스 지니 튜터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니 튜터는 컴퓨터가 한국인의 영어 발음에 최적화돼 있어 틀리기 쉬운 발음이나 문법 표현 등의 오류를 컴퓨터가 지적하고 가르쳐주는 서비스입니다. 애트리는 지니 튜터의 자연어 음성 인식, 대화 처리, 음성 합성 기술을 적용했으며 현재 기술은 초기 단계여서 원어민 교사와 같은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기술은 지난해 애트리 대표성과 1위, 정부출연연구기관 우수성과 10선에 든 데 이어 올해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선정됐습니다.